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장 끝나고 공시를 냈죠 연결 기준으로 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호실적을 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장중에 나왔으면 오늘 8,000원 상승이 아니라 20만원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배로 더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1,989억원 거의 1,990억원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은 5,960억원 지난 분기보다 38%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죠 셀트리온 USA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인수를 해서 미국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셀트리온 USA를 인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사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조금 일찍 낸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추적해 온 바로는 보통 8월 15일 그 임박해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오늘은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발표를 한 거고 아쉬운 건 장중 공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는 1,000원 1,5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9시에 아주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불금 즐겁지 않습니까? 이따 9시 정리방송에 뵙겠습니다 정리를 지키는 것은 기준ogue 뵙겠습니다 제목